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계 최대의 DH학술대회 DH2023이 열렸었죠 제가 얘기할까? 네네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쿄에서는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오스트라이리아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국팀은 두 팀이 참가하셨는데요 하나가 이재연 선생님 팀 그 다음에 다른 팀이 유민선 선생님 팀 이렇게 두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다 아는 거고 둘 다 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네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혹은 내용들은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DH2023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3 관련된 내용들이나 애프라이기나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4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네 워싱턴 DC의 조지 메이슨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이군요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서 열리는데 어차피 저야 애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외는 못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저희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가 코어 CO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노력해 주신 이재연 선생님 우리 죄송해요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국제분과 위원장이신 이재연 선생님 이하 회장님 박진호 회장님 김용수 선생님 그 외에도 활약해 주신 그리고 뒤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CO가 뭐죠? 왜 다 조용히 해 기본적으로 ADHO라는 곳이 세계 디지털 인문학 조직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연합입니다 보면 수많은 하위 조직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미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라의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기존 조직들이 있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세계 디지털 인문학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 핵심 조직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올해는 큰 기대를 안 하기 했는데 잘 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성공을 했네요 저희한테는 일리로 나는 소리가 원래 영어 페이지는 천천히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기 나름 이게 상징성을 갖는 게 이게 보통 대륙별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랑 타이완 한국이 또 들어간 거니까 나중에 되면 아시아까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됐고 이번에 같이 된 곳은 이게 아마 여기가 인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된 것 같고 학술 대회의 유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테스 님도 한마디 또 훌륭하십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여기 가입한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제 뭐 딱히 혁신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ADHO에서 진행하는 DH 컨퍼런스 제가 이번에도 이제 ADHO에서 진행했던 DH2023이 있었죠 이런 컨퍼런스에 참가할 때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 대부분의 여기 조직들이 자체적인 학술지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나름 등급이 좀 높은 소위 말하는 그런 학술지들이어가지고 그런 쪽에 투고하기도 좀 편하죠 왜냐하면 저희 소속으로서 그쪽에 연합체에 투고한다라고 했을 때 좀 편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한국에서 ADH2023이 국제학술대회를 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회원도 아닌데 국제학술대회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대충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여기 멤버면 좀 할인이 되지 않나요? 그 컨퍼런스 참여할 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페이퍼 콜페이퍼 해가지고 냈을 때도 아무래도 채택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참가 소속 회원이니까 이런저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충 이 정도? 네 DH2023 조금 더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하면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이제 다 끝났지만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에 무슨 발표가 있었는지 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몇 개 좀 다 보지 못했는데 최신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거 들어가서 뭐 키노트는 키노트인데 이제 각자 발표하는 것 그리고 네 여기 이런 제목들 보고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발표자 많지는 않지만 뭐 한국인 발표자를 찾기보다는 이제 어떤 최신 연구들이 있나 진짜 가장 최첨단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연구니까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그냥 쭉 훑어보긴 했거든요 OCR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 오히려 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연구하고 있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나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았고 사실 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어가지고 근데 다 공개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다 볼 수 없어요 사실 포스터 발표도 있고 끝이 안나네 끝이 안나 끝이 안나 그런 식으로 엄청 크고 아 이거를 언젠가 한국에서 개최를 해야 되겠죠? 그 내후년에는 포르투갈에서 한다고 하고요 25년에 이제 26년을 어떻게 잘 해봐야겠죠 네 네 아 일류라는 소리가 들린다 똑같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